우리동네 동점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손잡고 부른 윤, 주먹 흔든 조국 양손 모은 이준석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번엔 비윤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판 시나리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여부로 정가에선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수많은 관측들이 무성한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전 위원장이 노출 빈도를 높이면서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다른 당대표 후보군에 비해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 있다는 평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원장은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특별한 계획이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이 끝난 후 한동안 정치권과는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미국 출국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기간 미국 유학에 대해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아 있다며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잠행은 길지 않았으며 비대위원장직 사퇴 닷새 만인 4월 16일 비대위 활동을 했던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고 5월 3일에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동 의원을 비롯해 당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식사 회동을 했습니다. 이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5월 12일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관련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목격담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5월 3일 sns의 한 전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통화하며 걷고 있는 뒷모습이 올라왔습니다. 11일에는 한 전 위원장이 양재한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으며 여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은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계속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소식을 알리는 것은 당권 행보를 밝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점쳐졌던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검 대상으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은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앞서 경찰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은 바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마냥 뒤로 물러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위기는 야권 공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틀어진 관계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 전 위원장은 4월 19일 윤 대통령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5월 9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는데요. 여권에서는 둘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이 야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황태자로 알려졌을 때는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이 행사되리라 자신이 있었을 거고 경찰도 수심의를 여는데 고심이 깊었을 것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방어막이 사라졌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통해 스스로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리라 본다고 전했으며 이어 여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에게 쏠리는 사법 리스크를 당대표직으로 막으려 하면 방탄 출마라는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가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비운 기치를 내세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앞서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에 벌써 레인덕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은 지지율 낮은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도 결국 윤 대통령과 대립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친윤 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광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개정되느냐인데 국민의힘은 지난 전대를 앞두고 규정을 개정,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지만 총선 참패 후 그 비율을 조정해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원외 조직위원장 160여 명은 전대료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바꿔야 한다고 관련 기사 민심에 물어봐 국민의힘 전대를 공방 황우여 비대위 묘수 찾기에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는 이번 전대를 현행 당원 100%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친윤 이철규 의원은 전대룰 개정은 차기 지도부의 몫이라며 전대룰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전대룰 개정은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한데 임시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아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차기 지도부가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친윤계의 이런 기류 밑바탕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숨어 있다는 분석인데요. 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당원들만 투표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선출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룰 변경이 없으면 당초 예상됐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전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이 유효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친윤계 입장처럼 당원 투표 100% 규정이 한 전 위원장에게 불리할지는 미지수로 에이스리서치가 유시스 의뢰로 지난 5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에서 한 전 위원장은 26%를 기록 28%의 유승민 전 의원과 각축을 벌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는 한 전 위원장 적합도가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12%로 2위를 기록한 나경원 당선인과도 4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때는 용산 대통령실의 당내 그립감이 최고조였는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등 유력 후보를 주저앉히고 대통령실이 원하는 후보를 당대표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당원과 의원들이 용산의 의중을 들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친윤계가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한 전 위원장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이며 또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한 비토 목소리를 내긴 힘들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실제 이철규 의원은 5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론에 대해 공직에 나가든 당직에 출마하든 그건 오로지 본인의 선택이라며 왜 제3자가 나가지 말라고 압박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들이 주를 이뤄왔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스탠스입니다. 민주당 한 당선인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제대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나? 그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반목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뿐이라며 두 사람은 운명공동체다. 검찰에서 함께 일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 대통령 실정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제대로 각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출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잠재적인 차기 경쟁자들이 장외에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5월 16일 한 전 위원장 전대 출마에 대해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것이냐며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고세훈 서울시장 역시 5월 9일 현지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며 여당이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을 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들어갔다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대 출마는 한 전 위원장 본인만이 알 것이지만 지금 출마를 전제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의 정치 환경은 선거에서 졌다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를 정치 초보라고 평가져라 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경험을 무시하기 어렵고 총선 책임론을 두고도 보수 진영에선 한 전 위원장보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